공방목공톱톱찔대 구매문에 1533-5931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쇼핑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즐거운 쇼핑, 초보자도 잘 자를 수 있는 공방목공톱톱찔대 판매합니다. 다양하게 자를 수 있는 각도톱과 톱찔대 제품 정보입니다. 사용방법입니다. 영도 직선 톱찔 45도 톱찔 작업 소형톱찔대 정면입니다. 뒷면입니다. 제품 크기입니다. 22.5도, 45도, 90도 절단에 사용이 가능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톱찔대를 고정하는 나사구멍이 2개 있습니다. 중형톱찔대 정면입니다. 뒷면입니다. 제품 크기입니다. 미그럼 방지 잠금집게 4개 포함 0도, 22.5도, 45도, 90도 절단에 사용 4개의 45도 턱이 포함 고정나사 구멍 4개 각도 목공톱 정면입니다. 각도 목공톱 정면입니다. 뒷면입니다. 뒷면입니다. 제품 크기입니다. 제품 크기입니다. 톱날은 열처리된 SK5 합금각 톱날 각도 조절 가능 상품 옵션 및 가격 1. 소형 톱질대 1개 19,000원 배송비 3,000원 추가 2. 중형 톱질대 1개 25,000원 배송비 3,000원 추가 3. 각도 목공톱 1개만 6,000원 배송비 3,000원 추가 초보자도 잘 자를 수 있는 공방 목공톱 톱질대 판매합니다. 신바람 농자재 1533-5931 문자 주목문 010-2102-5930 신바람 즐거운 쇼핑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www.http.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관리기 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농기계 네이버밴드.http.com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